태진아 엑스강남 3번째 컬래버국 장지기장 발표 신명나는 곡 서울 뉴스 1 손현석 기자은 태진아와 강남이 다시 한번 뭉쳤다 전통시장 사람팔자 등으로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했던 태진아와 강남이 오는 17일 정오 3번째 컬래버국 장지기장을 전격 발표한다 태진아 작곡 이루 작사의 신곡 장지기장은 부모님에게 강사의 마음을 전하고 희망찬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안전운전 불조심 등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지키며 즐겁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건전하여 장르의 곡이다 쉽고 재미있는 가사와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 구성지고 맛깔나는 태진아와 강남의 보컬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번 신곡에 밴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SPINOFFL SPINOFFL SPINOFFL